안동템 상류 외갈이 떼죽음 원인을 분석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금속 분석 결과 카드뮴은 0.141 마이크로그램 퍼그램, 구리와 망가는 22에서 257 마이크로그램 퍼그램으로 검출됐지만 통상적인 동물 사체에서 나오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 영종도 외갈이 폐사체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과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중금속이 폐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약 검출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번식기 개체 간 경쟁으로 인한 자연 도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